그런데 이제 닭떡볶이를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만 하시다가 아들이 어디 저 유명 맛집에 가서 닭떡볶이 비슷한 걸 먹어보고 엄마 먹어보니까 이렇게 양념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걸 토대로 어머니가 생각하셔가지고. 생각만 하셔. 이거 개발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와서 먹어봐라. 그래서 아들하고 아들 친구가 먹어본 이후에. 엄마 그 집하고 맛은 조금 다른데 괜찮아. 그래서 컨펌을 줘가지고. 폭이 떨어진 건가요? 닭떡볶이 우리 아들이 추천해준 거. 우리 아들의 아이디어로 새롭게 만든 거 닭떡볶이를 지금. 메뉴 개시하신 거고요. 그런데 아 이 집도 자녀가 셋이네. 삼도동이래요. 삼도동. 삼도동이야 진짜. 기운이 좋네. 삼도동 무슨 일입니까. 다복한 집들입니다. 어떻게 하든 도와야겠네. 질리 Asi가 혼의 남순에서. 까진 심장을 ins을때. eta의 아침은 순서대로. 내가 사람은 믿을 때가? 그냥 물을 배운 것 같은 거. 생년월일을 같이 삼도UU. 다음날을 내는 보내는 것 같다. 네, 또 다른 분이 먼저 잃는 것 같다. 대부분이 맞게 하셨으면 좋겠다. 아 닭떡볶이 맛이 궁금합니다. 진짜 깜빡이야.